내 마음에 등댈 팀이 92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1승의 주인공이 되기 1번 직전입니다만 마샤의 희망 노래팀이 또 올해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주셨습니다. 그러나 과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토요일의 비타민 노래가 좋아. 오늘의 최종 결과입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오늘 내 마음에 등댈 팀이 이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1승의 주인공 제주도 왕복한 공포를 받게 되고요. 마샤의 희망 노래팀 이긴다면 2연승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. 오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? 축하드립니다. 내 마음에 등댈.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이거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이렇게 우리 세종군이 앞에서 들어주시고. 새복군 오늘 1승을 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나와서 2연승을 위해서 노래를 또 해야 됩니다. 자신 있으시죠? 네. 제가 여러 경기를 다니고 세계 대회도 많이 다녀봤는데요. 그런데 오늘 같은 기쁜 날은 없을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축하해요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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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